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회양목입니다. 이 밭에는 저희가 관공서 위주로 나가는 회양목인데요. 오늘은 관공서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나무 확인하러 왔습니다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주격을 보면은요. 저희가 키는 0,5 이렇게 0,5 가까이 나오고요. 이렇게 정말 잘 관리가 된 회양목 밭입니다. 그리고 보면은 회양목이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보시면은 규격이에요. 이렇게 봤을 때 끝에서 끝까지 봤을 때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나무를 봤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가해나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0,3 나오고요. 이렇게 보면은 이 나무도 보면은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보면은 0,3 30cm 나오고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이쪽에 있는 밭에는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관공서 기준으로 많이 나가는 회양목입니다. 회양목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. 저희가 지금 한 5만 주 정도 있습니다. 여기는 전남 순천에 위치한 오성롱원입니다.